밖에 천둥이 좀 심하게 부른데 아 치는데? 분데 어머나 밖에 천둥이 좀 심하게 부네요 럭커 6위인데 이게 일자형이라고 하네요 저 요거 안했는데요? 너 없었잖아 그때 이건 일자형인데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3마리를 얹혀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보자 이거 쉽다고? 아 쉬워 다행이네 그러면 쉬우면 다행이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좀 시간이 걸리네 이거 두배속인데 뭐라고 한 명이 뭐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이거 럭커 받는데도 돈들구나 아 한 명이 틀어놓으면 게임이 진짜 힘들다고? 큰일났네 여러분들을 잘해줄거라 믿어요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비싸네 시작하는데도 어디있지? 비싹하라고 하면 시작할게요 저기 용도님 뭐하시지? 파랑님은 여기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아닐수도 있군 1잔인가? 불안하니까 그냥 하자 그게 나을거 같애 그게 정답일거 같애 에이 길막을 어떻게해요 저거 그러면 뒤쪽에서 애들 밥 못먹잖아 시민을 이렇게 나오네 내가 피를 아 이렇게 나오는거 맞네 어 내가 잘 막아야되네 그러면 이거 못막는거 아니겠지? 설마 이걸 못막는거 아니야? 아니 업그레이드하면 구폭할 수 있어 나중에 개강디 10버전이라도 11버전 안나왔어야지 새로운 버전 안나왔대요 아직 일단은 나머지 분들이 이거 다 죽여져있는데 럭커를 때린대요 와 스플래싱 순간 요거 뭐야 이거? 저거는 어떻게 해야되지? 돈 렛 화이트 패스트 힐 아 이거 해그로도 이름 적혀있고 요 나머지는 공격을 해가지고 좀 껄끄럽네 그니까 어 이게 버그가 좀 있는거 같네요 쩌메쩌메쩌메님 안녕하세요 그냥 거기서 버러홀을 해 왜 그렇게 불편하게 잡으세요 왠지 히드라 뽑으면 히드라 때릴거 같애 왠지 히드라 엔짜로 길막혀야 된다고? 오우 왠지 히드라 안녕하세요 11번단 안나왔어요 네 생각나봤는데 안나왔어요 시작합니다 이번엔 보스네요 아우 맛있어 근데 내가 놓치고 있어 이건 몇많이 놓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내가 끝에서 좀 잘 막아줘야 되는거네 내가 순간 트롤이라도 하면 게임이 끝나는거잖아 그래 잘하고있네 파랑이가 여기하고 연도가 여기하고 이런식으로 해야겠다 파랑이가 밑에 맞고 연도는 위에 보라는 밑에 그리고 중앙은 위에 이렇게 하자 우리는 뭐 알아서 해야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리를 해야돼 보라님 밑이라니까 보라님은 여기 막아야되요 애들이 일로 나오잖아 9버전이라도 해달라고? 개강디 했다가는 게임 끝나 이 게임 합동 안되면 게임 안돼 근데 지금 합동이 잘 되야되는데 지금 보라가 보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너무 한곳으로만 하면은 좀 안좋은걸라 기억하는데 뭐 저는 그냥 일자로 지을랍니다 이게 일자다보니까 일자로 짓는게 보라케일 못먹고야? 아니 먹을 수 있잖아 얘도 여기서 나오잖아 그렇게 하자 엔타르 잘 막아주고 있네 확실히 미안해 내가 흘리는 스타일인가봐 내가 흘렸네 일단은 주황리가 키를 잘 먹고 있어요 음 주황리 좋겠네 아 나머지는 연두가 꼴찌고 흠 흠 오우 파벨 아프겠다 그건 뭐가 뭐라니? 버그거다 럭커는 바로 하지마세요 이게 버그가 있는건지 저러네요 허 저분 어떡하냐 150미네랄이 날라갔답니다 뭐 75원이지 따지면 100원 아니죠 그니까 매니저 말로는 이해가 안갔나? 그니까 내가 설명드릴게요 잘봐 여기다가 잘봐 우리 하시는분들 잘봐 엔짜로 벌어오를 해 엔짜로 벌어오를 하고 럭커는 그러니까 벌어오를 하지말고 이렇게 일자를 막아 그럼 얘네들은 때리잖아 그러면 어그로로 얘네들은 어리둥절 할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길막을 하고 엔짜로 여기로 벌어오를 하라는거야 매니저 말은 자 일단은 시작할게 됐지? 이정도 설명했으면 됐겠지? 노란에 일단은 저 중앙님이 정비드 갈 것 같네요 이럴때 노래 하나하나 듣고 갑시다 어 저작권 없는 노래로 하나하나 듣고 가죠 음 저작권 없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아 아무나 이거지 않겠나? 쓰읍 음 로켓단 대결? 야 이거 던파 노래잖아 야 이거 던파 노래잖아 야 이거 던파 노래잖아 네 레몬피티님 사진으로 오셨습니다 레몬피티님 사진으로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 벌어오 하는거를 지렁게 봐야돼요 일단 ETR님 안녕하세요 ETR 젠티먼님 안녕하세요 이것을 빨리 넘겨야 될텐데 그니까 주황님처럼 저렇게 N자를 만들면 돼 N자를 잘 만드시네 어어 근데 이거 조글링 나오면 게임 끝나겠는데 비장할까나? 나도 N자로 만들까? 나는 Z를 해야겠다 그래 나는 Z를 해야겠어 그래 난 Z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얘네들이 N자면 난 Z나 해야겠다 아주 좋은데? Z로 해야겠다 생각할까? 근데 이거 뚫리는거 아니에요? 보러 안에서? 그럼 주시컬님 감사합니다 좋은 딘 자 바이바이 하세요 가자 하늘이 지루하니까 빨리 시작하자 몇마리 놓치네 확실히 N자가 효과가 있긴 있네 몇마리 흘리지만 우와 N자가 한개도 안 놓친데 이 사람은 좋은가보다 진짜 매니언즈님이 아주 좋은 팁을 남겨줄 것 같네요 나는 Z를 해야겠다 나는 Z로 좀 멋있게 꾸며야겠다 그래 이렇게 저기도 놓치는게 오는데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한테 와라 하랑이 먹지마라 그거 스타 그러면 뭐가 안되는건데요? WC 엔젠님 그러니까 들어가는게 뭐가 안되요? 그거 내꺼야 먹지마 이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광어팔이네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줘야되네 이론적으로 N자 좋기다보다는 대각선 배열이 좋은거 그래요? 음 그것도 괜찮겠다 시작할까? 너너너났네요 일단 이분들은 뭐 정비를 하는거 같네요 아 둘다 좋아요 자 이분들 정비하는거나 좀 구경이나 합시다 깡이님 안녕하세요 뭐 지루하겠.. 다소 지루하겠지만 뭐 클리어를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지 쓰개밀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뭐 뭐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네요 멸라까지 있냐고요? 나도 몰라 이거 깨본적이 없어서 다 됐니? 기다려 이제 시작하면 되겠네요 배틀넷이나 UDP 안들어가신다고요? 그럼 인터넷이나 확인해봐야되는데 저글링 이거 어디서가 있냐 저글링이네 얘들 가면 갈수록 방어가 증가하네 업그레이드가 필수네 이래서 저글링 뚫는데 그런데 이거 내가 못먹으면 내가 유고독 먹잖아 미오님 안녕하세요 오구긴징언니 다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배틀넷을 껐다가 다시 해보세요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자식이냐 물량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아 이거 뚫리진 않겠지 오우 위험하다 다시 시작할까? 아 일단은 만드시고 있네요 n자 그냥 대충 만들어 이 분은 왜 y야 아 잠깐만요 이분은 왜 Y지? 진짜 장르를 파괴하는 분 이분은 또 왜 이걸 하셨을까 주황님하고 돈이 많아서 좋겠네요 업그레이드가 7까지 돼있어 음... 되기요 끝났나요? 왜 시작이 안 되지? 꼬라네요 가자 질럿 레지스트리가 문제가 아니면은 인터넷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인터넷 문제가 많아요 스타가 안되는거 그게 근데 이거 누가 막냐? 내가 막아야돼? 이거 내가 막을 수 있을까나? 방금 드론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컴퓨터로 재부팅을 추천드릴게요 그것도 나을 수도 있어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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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불안한데 그래도? 아 설마 죽겠어 이거 설마 여기서 죽겠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고자야 그래 죽지 않아 마귀님 안녕하세요 여기 몇마리야 없다 이 애들 왜이러냐 또 고마워 하나만 잡아야되지 않니? 아까 전에 드론 있었는데 드론은 어디있었지? 방금 아까 전에 나 드론 봤거든요 야 잡고 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엘소드 하나의 언니 다시 들어오셨네요 뭐 일단 질럿은 미동이 없습니다 야 럭크가 더 빠르지 않니 이거? 히드란 너무 느린데? 이게 아무리 두 배속이어서 계속했지 너무 느리다 이게 아무리 두 배속이어서 계속했지 주황에 럭크가 벌어온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시작할까? 이제? 갑시다 이제 레벨 7 골리앗이네요 아이구야 너무 많다 어 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망했어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불안한데? 어 그레이드도 못하고 에이 설마 이거 죽겠어 이거 럭크어 디펜스 일자형이에요 일자로 다니기 때문에 이걸 또 때리네 아 설마 이걸 못 막겠어 내가 도망이 진작에 업그레이드 잘 되어있을까? 킬수가 1등이잖아 다음번 뭐 할거냐고요? 어 많은 요즘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나도 이제 업그레이드다 아 드디어 업그레이드네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했어 다음번에 업그레이드네 다음번에 업그레이드네 뭘 하네? 여기 또 정비를 또 시작하네요 아이고 정비하다가 시간만 다 가겠다 흠 정비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 흠 오가 당 좋을 듯 하다고? 그래? 오 라 오는 아닐 수도 있고 왜 오가 나을 수가 있지? 오를 하라고? 오를 하라 아 나 오 자르면 안 들어자 그래 제 말대로 나머지는 여기 채우면 되니까 지옥님 안녕하세요 오 다크네플러다 엘블이 안죽어 오히려 다 안죽는데 연도 흘렸다 중앙의 업그레이드네 육순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이 부족해요 그리드하긴 버로우 잘했어 몇 마리를 남겨주면 돼 내가 먹게 됐다 업그레이드 적어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오 꽃잘을 만들어야겠다 몇 마리는 혈말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혈마하다가 예수가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혈압이 빡쳐가지고 샷건 치다가 여기다 채우는 식으로 하라고? 시작할까? 애들이 말이 없네 잠깐만 있어봐 영향 지어줘고 시작할게 혈압이 더 좋으려나 오짜가 더 좋으려나 확실히 모르겠네 오히려 킬을 더 못먹는 것 같아 낚인 느낌이 들어 아 아 다음판은 모르겠어요 아직 노란베레스님 안녕하세요 아마도 개인 도박타워 디페스나 드래곤 천 그런걸 해야되는데 솔직히 물량이 적은 것도 맞지 업그레이드는 지금 욕이 되어있는데 어 킬을 못먹는 이유가 아마도 아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럭퍼가 지금 보면 배치도 좀 이상하고 벌컨스페이스요 그럼 힘들잖아 힘들잖아 금액은 내가 알아 금액 얼마나 힘든데 럭커를 좀 더 채워주는 식으로 해야겠다 지금 꼴리토리스님 안녕하세요 쌀깟 아 이거 마이크 소리가 좀 마음에 안드네 이거 마이크 소리가 이제야 좀 깨끗하네 아 문상 쏘시면요 저는 감사하죠 그 별풍선으로 저는 노트북을 사겠죠 테디세언님 안녕하세요 자 간다 그 다음엔 드라곤이네요 그 게이밍 노트북에 HP 오맨을 살까 예정중이에요 그 보면은 그 유명한 어 누구더라 그 도서실 분이 그때 리뷰하는걸 봤는데 확실히 롤이랑 같이 게임하시는거 봤는데 방송하면서 좀 괜찮더라구요 타비잼이 바로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거야 간만식 형님 아니하세요? 리미 쏘세요 이럴수가 드라모도 남겨달래 저기 이거 못막는건 아니겠지? 그래 이건 막아야지 러카라 한마디 더 뽑고 업그레이드나 하자 이제 돈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는게 제일 최고지 이제 옷자도 채워줘 듣겠다 쓰게 맞아 이제 저 안에다 채우라고? 저 안에다 채우라고? 야 그거 음란막이잖아 이거 음란막이잖아 여기다 점을 채우면 내가 뭐가 돼 아 내가 이상한 상상했구나 그래 아니야 그냥 하자 자 이거는 못봤던걸로 해주세요 아 내가 잘못한 아니에요 울스라가 안죽어 야 시보야 저 데미지 진짜 안들간다 저러면 이거 진짜 업그레이드가 다미네 야 이거 못잡는거 아니야? 단판 벌크는 안하고요? 벌크는 드럽게 못하는데 갈색아 그러다 너 못막으면 너 블랙이야 바랑아 바랑아 자비좀 바랑 이 자식 바랑 이 자식 바랑 이 자식 자비를 달라니까 나쁜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니? 야 이거 다 놓쳤다 매우 큰일이다 레벨이 10인데 바랑아 자비 바랑아 자비 바랑아 자비 바랑아 자비 바랑아 자비 좀 달라고 바랑아 바랑아 자비 좀 달라고 실패기조림이 뭐냐고 그러니까 노란색이 일로 오면 실패고 흰색이 저기로 통과하면 실패야 어 이거 불안한데? 그럴리가 불안했다 아 이걸 막았다 채시라니 일단은 저 연두님이 기다려달라고 했죠 이분 대체 뭘 만드시는거인가 잠깐만 이 판 언제 끝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퍼블 퍼블 퍼블님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들 뭐지? 내가 내 구글에서 삼신심에서 제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대천사pt라고 근데 누가 TV풀에 제 영상을 3개나 올려줬는데 참 고맙더라구요 대천사님 채널 있어요? 얘 있어요 아 유튜브 채널 말고 FST 미안해 TV풀에 내 영상이 진짜 3개나 있는거야 이거 보고 참 고맙더라구 네 개인정보님 안녕하세요 무슨 메인이냐고? 이든병이랑 함께 하느냐 안녕하세요 그 탄막시티전 그때 홍마향이랑 사성장인가 그 클리어하는 영상이였는데 누가 올려줬더라구요 친절하게 직족한 텔러님 안녕하세요 누가 올려줬더라구요 정말 감사하더라구 채널이 채널이라도 어떻게 하냐구요 그 맨 위에 그니까 어 다섯개가 있잖아요 맨 밑에는 그 동료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거는 쪼인 참여하는거 그 맨 위에 있는게 채널인데 그 채널을 누르고 그 FST를 치면 들어가져요 채널 이름 어디에요? 쳐드릴게요 PC서버 FST 채널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끝날까요 우리 사라가 자비르다오 사라나 자비르다오 사라나 자비르다오 지금 얘가 쟤 제가 쟤 쟤 쟤 침장생아! 주말라! 주말라! 개나리를 봐라! 주릅가라! 렌병 땀병에 속병이 그냥 죽는거야 쭈님! 왜 달려라! 왜그래냔 한번말이다 이런 나리나리나리나리 개나리를 봐라! 개나리를 봐라! 인간! 좀 달라니까 안주네 올해드 쭈님 안녕하세요 좀 달라니까 좀 겁나나 좀 주지 아 벌컨 나 진짜 드럽게 못해요 아 벌컨 나 진짜 드럽게 못해요 파랑찡이라서 해서 안준거야 하고 아 내 생각엔 이거 니트로님 아니에요? 니트로일수도 있겠다 안주고 애들이 억그레이드 얼만큼 있는거야? 와 억그레이드가 답이야 이제 안돼 이거 이제 억그레이드가 답이네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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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도 다먹었네 내가 억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다고 이 인간들아 욕하고 싶다 왕따 왕따 아니시죠? 왕따인거 같아 지금 매우 기분이 왕따같은 기분인거 알죠 자 그레이드다 지금 아 온누님 방금 무슨일이에요 야 아칸이 안죽어 저 어떡하냐 젠꼴맨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에 끝나요 네 아마도 끝날것같아요 아마도 아애들이 키를 양보를 하네 고맙네 라빈스님 안녕하세요 그 카톡 아이디 다시 신청하면 카톡으로 문상 5천원 드린다고요 정말 감격이야 진짜 주려고 근데 니가 이메일을 어떻게 네이버가 빈아트야 왜 BJ 질풍마랑님 안녕하세요 야 리버 실드도 정말 두껍네 안죽어 애들이 이걸 어떡한나 유닛이 안나왔나 왜 안나오지 이미 죽어놓고 없다고 하다니 연누야 작작 먹어야 돼 작작 먹어야 되나 너네들 연누야 작작 먹어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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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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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하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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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욕하고싶다 매우 욕하고싶다 매우 욕하고싶다 매우 욕하고싶다 이방각이라니 아직이야 내가 잘 먹으면 되지 어 보라야 괜찮니 니가 먹어서 킬 먹었잖아 나 삐졌어 안죽어 저기 러커 때리지 탱크가 안때리니? 연두야 안죽어 안죽어 2 2 2 2 1 ㄹㅇ ㅇㄹㅇ ㅇㅇ ㅇㅆ ㅇㅇ ㅇㅇ ㅇㅆ ㅇㅆ ㅇㅇ ㅇㅇ ㅃ 하... 매운욕이 하고싶다아 매운욕하고싶다아... 욕하고싶다아... 욕하고 싶다 아 킬이 매우 부족하군 근데 여러분들 웃긴거 아십니까 내가 킬이 꼴찌야 한 번 너무 쉬 코 킬이 꼴찌 ㅋㅋㅋㅋkap 애슴동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니 안녕하세요 뭐야? 아, 글루킹 이지삼이지? 그러면은 딜이 정말 안박히네 벌컥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킬좀 먹자 고마워 우리좀 줘 우리한테 차비를 좀 줘 우리 지금 힘들어 짝퉁울살렛니님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500킬이다 근데 못막으면 내가 요도 먹는거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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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이게 뚫리겠어 설마 죽을 뻔했네 이거 일단 뚫렸으면 나는 일단 쌍욕을 얻어먹겠지 까비야 까비라니 우와 킬을 못먹겠다 끌리는거 너무 힘들어 창고로 나라니 아 진짜 손 날려라 손 날려라 블랙 잘까라니 안녕하세요 으음 이거 업그레이드만 해야겠다 설마 이거 뚫리는거 아니겠지 너 업그레이드 잘 돼있나보다 아 아 졌다고 미안해 못봤어 HAB A B C D E F 음 아 이거 괜히 아카톡 업데이트 이거 좀 뭔가 아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친구 찾기가 없어 어디서 찾아야 되지 원어적 위에 있다고요 가자 슈퍼질럭 어 이거 위험한데 멀컨 안해요 슬리안님 안녕하세요 이거 친구 추가가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뚫릴 뻔했네 피닉스인데 죽는거 아니야? 큰일 날뻔했네 이거 뚫릴뻔했네 엎글만 하자 그래 남자랑 엎글만 해야할 것 같아 지금이라면 벌크는 좀 내가 못해요 어 제일 리그니입니다 왜 자꾸 거 못는데 아무 말도 없네 야 이거 불안한거 아니야? 저거 카톡 아이디 제거 아니에요? 카톡 아이디래요? 이건 아니지만 시우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찜하우스에 카톡 받을 수 있죠 네 칸영호님 BJ임파서블팀님 김호킹님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할까?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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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나왔구나 이것만은 좀 남겨줘 야 이거 얘가 파랑이가 안 막아줬으면 나 죽을 것 같았어 죽을 뻔했어 CJ임님 안녕하세요? 불안했다 심장이 쫄깃쫄깃 막았네 막았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분은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심장이 쫄깃쫄깃쫄깃해주면 안죽지 않나구요? 어 안죽겠지 어?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뭐 이거 조그맣게 안나오네? 레벨 23 그냥 구하자 빨리 레오브로드 승부가 그냥 중앙에 있어라 레오브로드 승부가 그냥 중앙에 있어라 그냥 구하자 빨리 이거 바꾸러 나가서 날 죽이려는 생각인거 같은데? 아 이거 다 죽여야 시작이 되네 다 죽여야 게임이 시작되네요 오 슈퍼 울트라 리스크다 이야 이거 나 킬 못먹고 있어 다이유스 오빈님 안녕하세요 무상 5천원으로 음 솔직히 지루깨 그거밖에 없어 슈퍼 디파일러 와 방어보슈 이십군데 난 어떻게 막으라는거야 이거 그냥 양념해주는 꼴이잖아 나 어쩌봐 오브로드 안 움직였는데 내걸 죽이려고 해 이것들 내 오브로드 뭉쳐라 쟤네들 죽이려고 한다 뭉쳐라 오브로드 쟤네들 자꾸 내 오브로드 죽이려고 해 일로 뭉쳐봐 내 오브로드는 죽게 할 수 없지 내 오브로드 죽을거 같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매너 없다니여 헐스건을 사고싶다 이번에 수수께끼 깠는데 안쓰는 하이눈 야소오가 나오다 그 야소오 나왔는데 내가 야소오는 안쓰요 소퍼온 유즈로 해서 하필이면 그게 나오더라 난 쓰레시스킨을 갖고싶었는데 잭이래 이거 우리 몇분째하고있지 이 맵을 위 따우여이 다이우스 아 이름 바꿨구나 쓰레시스킨이요 남나답게 오고를 가라니 그러니까 이거 몇분째에요 진짜 생각해보면 30분 넘은거 같다 진짜 근데 이거 꼬가 안돼 그러니까 연습꼬가 안돼요 보면 이래요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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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다시 출발했다 이제 5란도 남았어요 쪼끄만 뽀겨 쪼끄만 뽀겨 쓰레시스킨은 매우 화려하지 그레이드 야 안죽어 야 저게 안죽어 에미지 1달았어 어어어 그래 나는 그냥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나는 뭐하는 인간이니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킬은 616킬을 했을까 슈퍼 더글링 와우 어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못막는거 아니지 야 잠깐만 헐 헐 헐 헐 헐 헐 배차사균님 안녕하세요 허어어어 어어어 저거 여기다 놓쳤네 헐 헐 이걸 놓치다니 헐 헐 감사합니다.